은성수호 금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은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문제부터 DLS 사태, 제3인터넷은행 인가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합니다. 이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국회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이견 차이로 은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청문회에서 은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었던 만큼 은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취임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후보자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의 펀드 투자와 운영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위 차원에서 파악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은후보자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성 여부는 검찰과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DLS 상품의 불안전 판매 논란 해소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더불어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불안 요인으로 발생할 금융시장 안정 등도 챙겨야 합니다. 이 밖에 제3인터넷은행 인가, 키코 분쟁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튀지 않는 은후보자의 성격상 파격 행보보다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균형 발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나입니다. 기상 mest한 마술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